1, 2, 3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잘 들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뷰! 빌리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시은입니다! 빌리! 안녕하세요 빌리 티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 하라나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미니 팬미팅을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좋으시죠? 네! 좋아! 저도 좋아요 저희가 지금 미니 팬미팅 끝나고 저희가 좀 작지만 저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선물이다! 채키 씨가 이거 소개해주세요 이거 푸딩이에요 푸딩이에요 푸딩 푸딩 여기 잘 보면 코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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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콜라보 제품인데 이거 제 비밀인데 아직 실시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께 우선 공개하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립밤을 콜라보로 했거든요 맞아요 단체 사진도 있고요 안에 저희 굽지같은것도 들어있고 립밤이긴 한데